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페인 오늘의 이벤트는 CG팩토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다음 CG로보까지 23초 남았습니다 첫 부품은 왼쪽으로 나왔고 예사와 우리팀 브롤러가 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부품은 우리팀이 먹어서 1대1 상황입니다 2대1 상황이고 2레벨 CG로보 만들어집니다 우리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1개 팀 2대3 2레벨 CG로보이 2레벨 CG로보이 공격을 하고 있고 에너지 79%까지 입혔습니다 2팀을 또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4대2, 5대2, 6대2까지 다시 부품 앞서가고 6레벨 cg 로봇 만들어집니다. 4대2, 6대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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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대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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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대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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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대2 롱둥, 롱둥, 롱둥 10초 남았습니다 상대팀 기지에 남을 체력 20% 며칠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